뉴특룡쌤입니다! 뉴특룡쌤입니다! 지금까지 이런 영화는 없었다 이곳은 액션인가 코미디인가 이렇게 자리를 꽉 메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꼭 기자회견 같은데요 너무나 많이 사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축하한다 또 많이 웃게 해줘서 고맙다 이런 말씀 많이 해주십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또 목표가 있습니까? 더 관객수가 어디까지 갔으면 좋겠다 이런 지금으로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만으로도 너무 기적이고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끝! 극한 직업을 사랑해주신 여러분 한 한 분 한 분 직? 직접 만나 업 업어드릴게요 아악 하하하하 여러분들께서 저희 영화 보시고 웃으신 만큼 많은 분들이 웃을 수 있도록 아직 못 보신 분들 계시니깐요 좋은 입소문 손소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북한 직업의 흥행 감사 이벤트